3. 오직 나만이 응식으로 나갈 수 있음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.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소중한 신사를 걸거들지 말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려야 하며 특히 부적절한 만세를 삼가야만 할 것입니다. 보다 숙고해야 합니다. 위대한 우리 또 만세! 위대한 인마리! 위대한 인 쫄지 위대한 인자 위대한 인자 위대한 경제 위대한 인자 빈 맞으세요!